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정효수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중학생 딸의 수학을 봐주고 있는데요 저를 닮아서인지 수학머리가 영 아니더라구요 피타고라스는 왜 정리를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짜증나 하기 싫어 저도 예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부분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공부하면서는 내 살도 분해 못하는데 인수분해를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진짜 하기 싫어 이러는데 아주 웃겨 미쳐요 아무튼 피터 우리 딸이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진영역으로 알려주실 수 있죠 한지애님이 피터쌤 꿈이 뭐예요 어른이 되어도 꿈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이런 질문 진짜 오랜만에 듣죠 성인 돼서 많이 안 물어보죠 what are your dreams?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가족 위주로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꿈이 아이를 위한 네 저는 소녀 손자 보는 거 it's my dream to become a grandfather 할아버지가 되는 거 멋진 할아버지 되는 거 네 멋진 할아버지 될 거 같아요 축구도 같이 하고 나이 많이 안 든다면 그러면 그때는 영국에 가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한국에 계속 있을 거 같아요 최근에 영국 갔다 와서 진짜 나이 들수록 너무 그리워요 향수병이 점점 심해져요 네 한국 사람들 반대로 해외 나가 있을 때 젊을 때 괜찮은데 우리 엄마처럼 나이 들면 한국 너무 그리워하더라고요 저도 저기 가서 은퇴 하겠죠 영국에서 런던에서 멋진 영국 신사 할아버지 맞아 나도 나이가 좀 더 들면 또 울산 나의 고향을 많이 또 그리워할 것 같아요 너무 은퇴해서 가서 살아도 되죠 그렇죠 피터 근데 오늘 함께할 영국 신영호가 근데 이거 사실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편을 쓰는데 저는 영어로 I hate it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I hate it I hate it 뭐 비슷한 상황에 쓸 수 있죠 하고 사춘기 애들 많이 해요 I hate maths, I hate science 이런 식으로 I hate it, I hate science, mathematics 그렇죠 그거 완전 미워하기 싫어하는 뜻으로 근데 조금 더 직역으로 하기 싫어 I hate it은 뭐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I hate you, 브라이언의 유행어죠 I hate you 네, 그래서 직역은 아니죠 하기 싫어 I don't want to do that I don't want to do that or I wouldn't want I wouldn't do that I wouldn't do that 조금 더 돌려서 말하는 거죠 I don't want to do that 그거는 진짜 직역, 띵동댕, 교과서 okay, textbook but 영국식 영어니까 조금 더 영국사람들은 교과서를 안 봐요? 아니, 쓰긴 쓰죠 맨날 써, 진짜 쓰긴 쓰고 영국 가기 전에도 선입결이 너무 많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재밌는 표현 가져왔죠 영국 스타일은 조금 더 폴라이트잖아요 그래서 I don't want to do it 보다 조금 더 폴라이트하게 어떻게 거절하지? I'm afraid I don't really like it That's perfect I'm afraid, 뭐, 뭐, 뭐 I guess it's not my job 추측인데 이거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진짜 돌려서 말하는 표현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가 가져온 거 조금 더 신선한 거 신선하다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제가 안 들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 혹시? Maybe Maybe 자, 여러분 신선한 표현 따끈따끈한 영국에서 최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행하고 자, 피터가 준비한 신선한 오늘의 영국 표현 하기 싫어는요 뭘까요? I'd rather not 여러분 이게 영국이군요 다시 한번 더 One more time, please I'd rather not I'd rather not 영국 티 팍팍 나죠 저도 지금 약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진짜 안 썼던 표현인데 영국이 예전의 올드한 옛날 드라마에 고대 드라마에 많이 나와죠 I would rather not 그렇죠 I would 줄여서 I'd I would rather not I would rather not 그래서 I would rather 뭐뭐 하면 뭐뭐 선호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I would rather not 하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죠 하고 싶지가 않은 걸요 그래서 모범생들이 부모들한테 컴플레인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학은 안 하고 싶어요 I would rather not I would rather not 그래서 거절할 때 진짜 조금 공중하게 하는 표현이죠 뭐 대이친청 들어왔을 때 I'd rather not 너 오늘 야근하고 가 I'd rather not 되게 폴라이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더 약 오를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러네요 rather rather 스플링은요 R-A-T-H-E-R 맞아요 미국 발음은 rather 근데 영국식으로 r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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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ither rather 나 피터의 진짜 영국신 영어 정현숙님이 의리해주신 오늘 영국식 표현이었습니다 prefer는 언제 쓰거든요 I prefer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would랑 같이 I would prefer not to not to까지 붙이네요 I would prefer not to 네 rather 할 때 to는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rather rather 기억하세요 자 하기 싫어 진짜 피터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죠 영국신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I 땡 not 자 땡에 들어가다는 R로 시작합니다 쇼핑 1077 짧으면 저 시방기무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me too see you again next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